자, 박수 주지 마 쟤 때문에 입으로 쫙쫙쫙쫙쫙해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세요. 그럼, 최애아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저는 10대에서 20대는 직업을 찾았고 30대는 그냥 혼자 살거고, 40대는 혼자 살거예요. 롤볼대는 이상형이고, 30대가 취직해져고, 친구도 많이 받고 싶고, 여행도 많이 받고 싶고 30대 혼자서 할거고 40대 혼자서 하는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변호사 네 또 변호사랑 삼성에 취직하는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거에요? 아 삼성을 삼성 고문 변호사 네 왜 이 학교의 문제인가요? 왜 롤모 되는거에요? 이뻐서 이뻐서? 아 또 태도 태도 오 말해 쓸데없이 말하면 뒤진다 아 분실? 아 10조 만점에 몇조는 있는데 항상 딴소리에 자 자 누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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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7점은 8점 8점 아쉬운 점 1점은요 태도 신이 궁금해요 아 quem 뭘 서 네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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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왜요? 어 아 자신감? 어 감사합니다.